조설희의 전봉준 백성에겐 쌀을 탐관오리에겐 죽음을 백성에겐 쌀을 탐관오리에겐 죽음을 붓 대신 죽창을 들고 역사로 걸어간 전봉준 고부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에 농민들은 횃불을 밝혀 동행한다 하지만 탐관오리 조병갑은 재빨리 피신한 뒤였다 대신 시대의 적폐들이 차례차례 나타난다 연이어 드러나는 거대한 음모와 죽음의 공포 하지만 전봉준은 두려움 없이 역사의 길로 나아간다 5천년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 가보년 동항농민혁명 급기야 전주를 점령한 민초들의 분노에 조선왕실은 당황한다 이를 포착한 조정의 한 대신은 국난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어낸다 그는 바로 민비의 조카 민영준이다 여흥민 씨의 오두머리가 바로 민영준 나중에 이름을 민영이로 바꿨거든요 원세계를 만나가지고 청나라 군사를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어찌하면 좋소 부득이 청나라에 원병을 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군을 미친 벌대이자 궁한 개들로 부른 민영준의 묘한 바로 외국 군대를 들여와 처단하자는 것이었다 평안감사 시절 고종임금에게 금송아지를 바친 전설의 탐관오리 민영준 가보년의 그는 선의의 청장과 병조판서 즉 오늘날 국세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출세 가도를 달려 마침내 조선 최고 귀족이 된 금송아지 대감 민영준으로선 농민들의 죽창도 두려웠다 그러면서 청나라 군사하고 일본 군사가 서로 대립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의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엄청난 전쟁을 몰고 온 것이 바로 민영준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그 사람이 청나라 군사를 요청하면서 비롯됐죠 알고보면 고종이나 민비의 잘못이죠 상감마마 무엇을 추주하십니까 원세계를 만나 파병을 우려하십시오 전주 가명이 함락되어서 오나 대책 없는 왕실과 조선을 탐내던 청나라 부지런히 둘 사이를 오가던 민영준은 결국 자국 농민들에게 외국군의 총칼을 동원한다 힌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까지 가세했다 이제 청일전쟁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갑오면 위정자들의 무모한 선택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는 전쟁에 또 한 번 죽어간다 왕조와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었잖아요 일반 농민들이나 노비들 이로 말할 수 없었고 삶은 완전히 피피하기 이로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도 당쟁으로 찢기고 그래서 교사는 허균이 말한 것처럼 군자 소인 지변이라는 글에서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군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탐관오리 조병갑 뒤엔 민영준과 같은 귀족들이 있었고 민씨 귀족에겐 민비가 민비에겐 무능한 왕이 있었다 여기에 주변 강대국의 야유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결국 쑥대밭이 된다 위정자들이 자초한 전쟁 전봉준과 농민군들은 전주성 함락 열흘 만에 자진 해산한다 외국군이 머무를 빌미까지 줄 순 없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이후를 잠시 살펴보면 1년 뒤 민비는 일제에게 시해당했고 고종은 넋을 잃었다 금송아지 대감 민영준만이 일본에 붙어 살아남는다 위정자들의 패착에 일본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다 전주 화약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어떤 조정을 뒤엎거나 그럴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척왕척외 그러니까 외놈들을 몰아내고 외놈이나 외세를 몰아내고 자존적인 재폭구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던 데가 바로 여기 있죠 결국 전봉준과 농민군들은 이곳 삼리에서 항일투쟁을 선언한다 임오군란 이후 국방은 부실했고 조선이란 나라는 무력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무력투쟁을 반대해오던 북접의 변화다 최시형과 손병희의 동학교단은 항일의 길에 동참한다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남접과 북접 화해를 해가지고 서울로 진격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여기죠 국가의 명운이 달린 투쟁 전봉준에겐 호남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무게가 더해진다 그렇죠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여기에 처음 모였던 사람이 4천명쯤 됐다는데 4천명의 명운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담보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삼내기포죠 반역의 오명을 각오한 결전 전봉준과 호남 농민군들은 전라도의 경계를 넘어간다 삼리를 지나 논산에 이르자 그 숫자는 만 명이 됐고 여기에 북접 손병희가 이끄는 만 명이 더 가세한다 그리고 드디어 남아하는 일본군과 공주 우금치에서 대치한다 공주가 충청 가명이 있었던 곳이지만 여기가 서울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 조선시대의 9대로 중에 6대로, 7대로가 지나던 삼남대로, 통영대로가 지나던 길이에요 이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바로 이곳에서 차량을 넘어가면 바로 천안이고 천안 지나면 수원 남태령 넘어가면 서울이잖아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이쪽으로 모일 수 있었고 그래서 삼내에서는 4천 명밖에 안 모였지만 올라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어가지고 10만이라고도 하고 정말로 많은 동학군들이 이곳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94년 음력 11월 9일 양력으로는 12월 5일 한파의 풍찬노숙을 이어온 농민군들 무기는 죽창과 화승총이 전부였다 반면 적들은 기관포를 난사했고 무자비한 총탄에 농민군들은 처참히 쓰러져갔다 피는 강처럼 흘렀고 눈물은 비처럼 내렸다 만 명을 데리고 한 번 싸웠더니 삼천명 남았고 삼천명 데리고 한 번 싸웠더니 오백 명 남았더라 동학의 열세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이거든요 그 첫 자가 모실 시자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긴다 모신다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다 사람이 하늘인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갈 때 얼마나 전봉준 장군의 가슴이 막 타들어가고 아팠을 것인가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피로 물든 통안의 우금치 그런데 일본군에 협력한 조선관군에겐 출세 지름길이 됐다 흐릿한 역사는 아전인수의 대상이다 일본군 출신 위정자와 추종자들 그들은 죽어간 농민군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또 여기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박정희 대통령을 가지고 85년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쪼아버렸어요 대통령 각하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쪼았고 moonlight urban군 사이에 또 공부된 여기도 마찬가지고 projets 하여잎 butt 조심스럽게 represented 구입 alien 몰살된 수많은 생명들. 결국 전봉준은 부대를 해산하고 정읍의 깊은 산골로 피신한다.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이 방에서 들어와서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을까. 그 수많은 동학군들 다 죽고 결국 제기를 다짐하고 왔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가능하지 않죠. 결국은 관군들이 와가지고 오랏줄을 받아라 하니까 도망치려다가 담을 넘다가 결국 관군이 내려친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때 그 밤이 슬프고 서러웠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소많았던 동학농민군들 다 죽어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가고 그 심사는 그러니까 개인만이 아니고 하늘이 무너져버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구하려고 일어났었으니까 나중에 공초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전봉준이다. 나이는 이제 마흔하나다. 고부에는 너의 집이 있느냐?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너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느냐? 가족은? 내 가족은 모두 여섯이다. 조병갑은 고부에 부임하자마자 처음부터 그랬나? 처음부터 학정을 행하였다. 학정을 처음부터 행하였다며 왜 즉시 부당함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나? 모든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견디었다. 나 전봉준은 죄 없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났을 뿐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를 대장으로 추대했는가? 백성들은 모두가 농민이었다. 나는 다만 문자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서게 되었다. 삼내에서 다시 기포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한놈의 피해를 위해 기포하는 것이 어찌 남자의 일이라 하겠는가? 너희 일본이 조선의 궁궐에 들어와 왕궁을 침범하고 조선의 왕을 위협하였다는 말에 붕괴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일본 영사관으로 압송된 전봉준은 취조 후 서둘러 처형된다. 그리고 그 시신의 행방은 비밀에 붙여진다. 일제에겐 물론이고 한국 역사에서도 전봉준의 존재는 한낱 원혼으로 떠돌았다. 법관이 물었어요. 너 이렇게 죽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정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원통화하지 않지만 역적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원통화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물었어요. 지금 가족들한테 남겨둘 말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다른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나를 종로 네 거리에서 목을 비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를 뿌려야 마땅하거나 왜 나를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우연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전봉준이 처형된 옛 전옥서 자리. 2018년 국민 성금으로 동상이 세워졌다. 호남 이외에선 마주치기 힘들었던 그의 존재가 아직은 사뭇 낯설다. 130여 년 동안 한국 역사에서 전봉준과 혁명의 조합은 불혼했고 조심스러웠다. 그때를 만나서는 천지가 모두 힘을 합치더니 그 운이 다음에 영웅도 어쩔 수가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의 길을 간 것이 무슨 잘못인가?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아주랴? 기실. 전봉준의 정신은 생전부터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꿨다. 전봉준과 농민들이 요구한 신분제 철폐. 이는 전주 화약 한 달 뒤인 김홍집 내각의 갑오개혁에 반영된다. 한민족 역사상 5천년을 이어온 신분제가 종식되고 민중이 마침내 노예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애비, 애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금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물론 사람들한테 어떤 나서면 나중에 정맞는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따라간다. 전봉준은 그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들루즈의 말에 창조란 불행한 것들 사이로 자신의 길을 금거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창조로 한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서는 안 될 길 그런 길을 갔을 때 그게 창조거든요. 불행이라는 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최경선 그리고 수많은 동학 농민군들이죠. 이름도 없이 숨져간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전체를 걸고 인생 전체를 걸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 일념으로 일어났던 것이 동학 농민혁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조태일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초상화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저분이 바로 너희 할아버지다. 저분이 너희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피를 이어받은 할아버지도 있지만 정신을 이어받은 할아버지 저분을 존경해야 한다. 왜 역사가 중요한지 전봉준의 길엔 민중이 동행했다. 무금치 패전 16일 뒤인 황해도 해주. 동학군들의 봉기에는 김창수라는 이가 눈에 띄었다. 갑오년 애기장수라 불리던 이 청년은 훗날 백범 김구라는 이름의 독립운동가가 된다. 그러니까 전봉준을 비롯해 가지고 동학농민군의 수령들이 서울로 붙잡혀 간 뒤에 경상도에 하동이 있지 않습니까. 2천 명이 그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몰살도 했어요. 갑오년 백성들은 절박했고 처절했다. 전봉준마저 잡혀간 이듬해 1895년 1월 일본군 3개 분대가 대둔산 절벽을 향해 발포한다. 대둔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오니까 그곳에서 일부는 총을 맞아 죽었고 일부는 어떤 안여자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아주 처참했던 전투가 바로 대둔산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둔산 전투나 또 하동전투 정말로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전봉준의 시신마저 사라진 뒤 한반도는 일제와 부역자들의 세상이 된다. 민영준은 그중 특출했다. 평안도 탐관오리에서 금송아지 대감으로 일제하에선 자작의 영예와 조선 최고 갑부로 등극한다. 이후 사학계의 선구자가 되어 일찌감치 동상도 만들어졌다. 반면 동학농민군 만명을 이끌던 북접지도자 손병희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이상현이라는 가명으로 객지를 떠돈다. 전봉준을 지원하며 총궐기했던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 강원도에 숨었던 그는 결국 4년 만인 1898년 붙잡혀 처형된다. 그런데 최시형의 고통스러운 최후에 드디어 사라졌던 조병갑이 등장한다. 고부에서 도망쳤던 조병갑은 잠시 귀향을 갖다 당대 적폐들에 의해 판사로 복귀했고 동학 최고 지도자 최시형에게 죽음을 선물한다. 조병갑의 면밀함은 그의 묘에도 나타난다. 농민군이 흘린 피가 마르지 않는 우금치 인근. 좋은 터에 숨은 듯 잠들었으니 묘비가 없다 한들 가문의 영화는 끊기지 않는다. 시신도 없이 대가 끊긴 전봉준의 길과는 다르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흥한다. 그런 것들이 전해오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고 악한 자는 흥하고 선한 자는 망한다.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유정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너희들은 선하게 살아라. 그럼 나중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너희들은 나중에 근데 나중이란 없잖아요. 임재선사의 말에 바로 지금이지 다른 시절은 없다.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났던 전봉준이나 손하중 김계남 그런 사람들은 후손들은 전부 다 성을 바꿔 가지고 살아남았거나 그러면서도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한말에 탐관오리들의 후손들은 일제 때는 또 친일에 협력하고 그러면서 또 바로 친일을 파들이 다시 또 해방공간에서 또 새로운 요직을 잡게 되고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학농민군의 후손들은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잘 배웠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주역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과연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악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항상 의문적으로 남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제해야 할 자세는 그래도 선하게 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갑오년 25년 뒤인 김인현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라 개명하고 대한민국 독립선언과 3.1운동을 주도한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대민중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전봉준의 길은 손경희를 통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한 달 뒤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민중이 흘린 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다. 사실 조선중기 정여립 사건 정여립이 추구했던 것이 대동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백이 허균의 호민론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다산 정여경 선생의 탕무혁명론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풍경량이 일어나고 그때 전라도에 농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인데 동학농민혁명 결국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동학농민혁명이죠. 갑오년에 해주동학군 700명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호 1931년에 백범에게 충청도 조선 청년이 찾아온다. 3.1 만세운동을 목격한 뒤 자퇴했고 동학군이었던 장인으로부터 갑오년 이야기를 들었다는 청년. 윤봉길의 용기에 감명한 중국인이 있었다. 중국 독립군 장제스. 그는 윤봉길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한다. 장제스는 또한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구하고 문서로 약속받는다. 윤봉길의 용기와 백범의 호소에 부응한 것이다. 국립군이 박광국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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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구정신으로 이어졌고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가지고 왔고 이곳에서 녹두꽃으로 새롭게 꽃피웠지 않는가 그래서 볼 엘리아르의 시에 보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이 온몸으로 바로 저는 전봉준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엔 가본연에 흘린 피만으로는 부족했던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전봉준의 발자취가 있었기에 후대의 민중은 역사의 길에서 당황하지 않았다 가본연 횃불은 이제 광장의 촛불이다 전봉준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의 정신만은 어둠에서 더 빛나리라 전봉준의 발자취로 본 동학농민혁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순간에도 계속될 뿐이다 전봉준의着 전봉준의 확정 전봉준의 경기 전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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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